속쇠 근심마저 차단시킬 것 같은 나늑한 반갈로 안에서 얼큰한 닭볶음탕로 위장을 깨우고 영양만점 닭 백숙으로 든든히 기운을 채우고 빠지면 섭섭한 감자전 도뿌리묵까지 여기는 바로 지상 낙원이로구나. 어디 보자. 탱글탱글 트토묵의 고소한 향이 화면 넘어 느껴지는 것 같은데. 어때요, 맛나요, 응? 음, 맛있다. 아, 맛있겠다. 갓 죽여져 나온 감자전을 가차없이 쫙쫙 찢어서 한 입 가득 먹으면. 아, 닭볶음탕도 너무 맛있어요. 아, 그래요? 감자가 되게 부드러워서 식감이 되게 좋네요. 어흑은 바짝하고 속은 쫄깃해요. 이 중에서도 센터를 차지한 메뉴, 요요 닭볶음탕 대게딱. 와우. 눈 빠지겠어요. 국물 맛있네. 국물 맛있네. 네, 저는 국물을 좀 좋아해서. 국물이 많다. 음. 음, 내가 좀 시원하지 않았나. 시원한다고 우리? 근데 다른 집이랑 좀 다른 게 많아가지고 매운탕이라고 할까? 온 침 도는 비밀은 잠시 후에. 여기 보시면 미나리랑 깻잎이랑 대파가 있거든요. 이거랑 같이 살코기랑 어울러서. 다리 한 입에 엄중히 차. 닭의 크기가 큰 거에 비해서 양념이 고루고루 잘 배 있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닭볶음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집의 또 다른 대표 메뉴. 바로 닭백숙 대게딱. 크지? 와, 이거 좀 맛있어 보이네. 다리 하나로 그릇을 꽉 채우는 대법한 크기. 입안을 다들 채우는 푸짐함과 진한 콩이로 식객들을 사로잡는다. 음, 진짜 부드럽다. 약간 퍽퍽할 수 있는 데인데 하나도 안 섞을게요. 국물이 부수하다고 해야 하나? 닭기름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되게 느끼하지 않고. 국물 진짜 맛있어요. 닭 한 마리로 만드는 두 가지 천국.